가라반달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우리에게 쇼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인류를 향한 큰 경고와 그 이후에 있을 놀라운 기적에 대한 예언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은 확정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조건적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성모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반달의 경고에 관련해서 한 가지 놀랍고 흥미로운 점은 지금 현재 우리의 귀에 익숙한 시노드란 단어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가라반달의 주한시자 콘치타 곤잘레스는 가라반달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끝난 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스페인 브루고스에 있는 원죄 없는 잉태의 선교 교육 수녀회의 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당시 학교에서 그녀의 지도 선생님이었던 마리아 데엘라스 니에베스 가르시아 수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 경고와 카톨릭 교회의 큰 시노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발현 중 성모님은 콘치타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노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중요한 시노드이다. 그런 후 콘치타가 이 사실을 그녀의 이모에게 말하자 이모는 공의회를 말하는 것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콘치타는 이모에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공의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노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노드가 작은 공의회라고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2살 산골아이가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노드를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콘치타는 시노드를 작은 공의회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교회가 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역사적으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주교들이 모여 중요한 사안을 결정짓는 것이지요. 기원 후 48년경에 열린 여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에도 등장합니다. 그 이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3위일체를 부정하는 새로운 이단을 무찌르기 위해 3위일체론을 확고히 했으며 AD 382년 로마 공의회에서는 신학과 구약의 성경이 완성되었고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이단을 무찌르기 위해 성노마리아께서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님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1545년 트렌트 공의회에는 개신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1962년 21번째로 우리의 귀에 익숙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교황의 자문위원회로 주교 신호드가 최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6개의 일반 신호드, 3개의 임시 신호드, 11개의 특별 신호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의회를 통하여 완성되어 왔으며 이제는 신호드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고 2023년 10월에 끝나는 신호드가 카르반달의 환시자 콘치타가 경고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한 교회의 중요한 신호드인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신호드가 중요하지만 저의 판단으로는 특별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10월 신호드는 교회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신호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평신도들을 포함한 전교회가 2년이라는 긴 준비기간에 걸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부터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카르반달에서 예언된 하늘로부터의 큰 경고가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다르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현재 성경 속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했을 때 새 어린이 목동은 성모님이 오시기 전에는 항상 태양이 빛을 잃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태양의 표적 이후 세계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유사한 태양의 경고와 기적, 발현에서 더 이상 외형적인 성당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는 성모님,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장밋빛 망토를 입고 발현하시는 성모 마리아, 인터넷에 의해 위협받는 교회의 전통적인 질서, 코로나 역병의 전 세계적인 현상, 수많은 성인들의 경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33년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시노드를 통해 예수님 말씀의 진실성과 보금 전파의 절박함을 모두가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노드란 같이 걷는다는 뜻으로 나란히 함께 걷는 신앙의 행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